자 절차 개시라고 나옵니다. 절차 개시. 이 절차 개시란 등기 절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즉 등기관이 왜 등기를 시작하느냐 그 계기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등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등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등기를 하게 만드느냐 신청해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여기 절차의 개시라는 개념은 이걸 잘못 찾아가면 등기가 잘못되는 거예요. 절차 등기 절차 개시 시작 이것은 등기수에서 등기관화여금 등기를 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 자 등기수에 등기관 있는데 이 등기관이 왜 절차를 시작하느냐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즉 신청을 해야만 움직이겠다. 이 신청이라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서 즉 당사자 간에 예를 들어서 사고 판다 전세권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이런 거는 계약입니다. 서로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이건 사적자치 영역이야. 개인 간에 마음대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등기도 어떠냐 이거 사적자치 연장으로 신청하고 싶으면 해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 안 해줘요. 즉 나와서 등기해줄게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이 신청할 때는 원칙이 어떤 거예요. 공동신청.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즉 공동이라는 것은 등기괄자와 의무자와 함께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단독신청. 이렇게 공동이든 단독이든 다 신청해요. 신청. 신청을 해야만 절차가 개시돼요.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신청한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관공서일 땐 용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냐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공서끼리는 용어를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촉탁. 이것은 주체가 관공서일 때는 이렇게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 지적에서 등기촉탁. 즉 지적 소관청인 시장군수청장이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때 이건 촉탁이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개시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접 자기가 그냥 해버려요. 직권으로. 이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어야만 돼. 그래서 직권을 하거나 등기관이 결정차원이 부당하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 등기를 하도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 이 두 가지는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건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과정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의신청 등기관이 결정차원에 불복하는 제도가 이의신청인데 이때밖에 없어. 그래서 나온다면 직권의 등기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직권 등의 특히 직권 말수.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서 나머지는 나머지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 신청에 의할 때 신청 의무 문제를 일단 알아야 돼요. 신청. 그래서 거기 강의 노트 보세요. 원칙은 임의신청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등기법에 의무 있는 것은 1개월 이내 신청 의무가 있는 게 있어요.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 표제부. 즉 등기부 표제부. 자 이 표제부의 등기. 요 신청할 때 부동산 등기법상 있는 의무가 1개월 이내 하는 건데 이것은 등기부 표제부의 경우다. 표제부. 작년에 건물의 경우도 과태료 종류 삭제해서 지금은 위반해도 과태료는 없어. 1개월 이내. 자 표제부의 등기 다 1개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지목이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돼. 지목 변경은 지적해서 했고 등기법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돼. 1개월 이내. 건물 증치구 했다. 1개월 이내 변경 등기 신청해야 돼. 표제부에서 하는 거니까. 표제부. 이것은 대장과 등기부 간의 사실관계 일치를 위해서 등기법상 의무를 규정한 거예요. 이원적 공시방법을 봐야 해서. 지금은 위반해도 전부 다 뭐가 없다고 과태료 규정이 다 없어졌어. 건물에 관한 것도 다 없어졌어.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상 표제비 등기는 1개월 이내 하는데 자 여기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의무가 있다면. 그 다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중요한 등기에 대해서만 60인의 신청에 대해. 이때 중요한 등기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두 가지 문제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가 60인의 신청에 대해. 이때 이게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 매매 같은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등기 의무가 나오냐. 여기 중요한 내용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냐. 잔금지급한 날로부터입니다. 이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지급한 날로부터 60인의 등기 신청에 대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렇게 써놓으세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인의. 위반하면 전부 다 이것들은. 여기 특별조치법상의 의문. 위반하면 산출된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 다음 편무계약. 증여 같은 거. 편무계약. 부담 없는 증여. 이런 건 언제부터냐.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 증여로나 이전 등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증여 계약. 계약의 성립한 날이 아니고 뭐라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성립한 날이 아니고 뭐라고. 효력이 발생한 날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인의 이전 등기 신청해야 돼요. 알아두시고. 소유권 보존 등기 원칙적 의무가 없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존 등기 의무가 없다는 것은 건물 신축했을 때 그냥 죽을 때까지 살다 가도 의무가 없으니까 보존이 아니고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오는데. 나오면 다 60이네요. 이때는 이게 완성된 상태의 건물이냐. 즉 언제냐.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먼저 보존 등기부터 먼저 할 의무가 나타나옵니다. 이때 이미 완성된 건물이냐. 아니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건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완성된 상태라면 언제부터 보존 등기 의무가 나오냐면 언제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래서 거기 건물이 완성된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미완성 건물. 아직 완성이 안 된 건물을 팔았어요. 이전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언제부터 그럼 의무가 계산되느냐. 이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즉 언제나 완성된 날인데. 이 용어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이렇게. 이 날. 기산의를 잘 알아두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우위반하면 전부 다 똑같아요. 이거는. 여기에 산출된 세액의 5배의 과태료는 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동산 등기법상은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주어진 게 있고. 이것은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위반하다고 과태료 지금 다 없어졌다 했고. 건물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60일 이내. 중요한 등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 대부분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매매 같은 쌍무기약은 잔금지급일인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돼요. 편무기약인 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에요. 선입한 날이 아니라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 의무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건물 신축했다. 신축했는데 신축한 상태에서 그냥 팔아먹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의무가 없어. 죽을 때까지 살아도 돼. 등기 않고. 사용 승인만 받고. 그러면 얘가 비하한테 매매계약 체결했어.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완성된 상태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뭐부터 신청해라? 보호조는 기기부터 신청하라. 그런데 아직 신축 중 건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보호조는 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인 완공된 날이 나올 거예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뭐부터 신청하라? 보호조는 기기 신청하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사한 일 정확히 알아두어야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매매 같은 경우는 반대 비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지급한 날로부터. 편무기약 증여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보존 등기 의무가 나오는데 계약 체결 당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라는 것은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야 돼요. 미완성 상태. 즉 이전한 계약 체결 당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는 미완성 상태야. 이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이렇게 기사한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1월 10일 날 건물 완성되어. 애기가 살고 있어. 지금 4월 10일 어제 매매 계약 체결했어. 그럼 보존 등기 언제부터 해야 돼?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뭐부터 해야 돼? 보존 등기. 그런데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이게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건축 중인 상태에 계약 체결했어. 건물 짓고 있는데 누가 팔라고 할 수도 있지? 아직 저기 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면. 그런데 언제부터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언제부터?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이 언젠간 오겠죠. 사용 승인 받은 날이 올 거 아닙니까? 5월 30일 날 사용 승인 받은 날. 그럼 이때부터 60일 이내. 7월 10일 날 사용 승인 받은 날. 이때부터 60일 이내. 언젠지 몰라. 그래서 그 날을 뭐라고 표현했다?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시험에 기사를 자주 바꿔서 물어봅니다. 다시 한 번 매매 계약의 경우는 언제부터라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증여 계약의 경우는 언제부터라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나오고 시작한다.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소유권 이전한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의무가 나와. 보존 등기부터 해야 돼. 그래서 완성된 거. 이건 말로 표현하면 계약 체결 당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 건물이 완성되어 있어. 그때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체결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어.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부터?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알았어요? 이렇게 네 가지 기사일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촉탁 등기에 대해서는 촉탁은 주체 관공설 때 촉탁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경매 기입 등기라. 경매와 관련된 등기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든가 이런 건 다 촉탁으로밖에 안 돼요. 이런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압류 등기를 등기서 신청 한번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각하해봐요. 이건 잘못 들은 거예요. 가압류 등기서 신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옆집 아줌마한테 돈 빌렸다가 돈 안 줘서 그 집 부동산 가압류하려고 그래. 등기서에 가서 가압류 신청하러 왔으면 다음은 각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압류 등기는 촉탁 등기로밖에 안 돼. 어디 가야 돼? 법원에 가서 민사신청과에 가서 가압류 신청해야만 법원 촉탁으로 들어와 버려요. 등기서에 가서 뭐 하지 않는다? 신청할 수가 없어. 이해됩니까? 이걸 경로를 잘못 찾아가면 딱 등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주의할게요. 임차권 등기명령 이거 하나 조심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민법 시간에. 임차권 등기명령 얘기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어? 언제 오는 걸 하겠지?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해버린 거라고 그러면 대학력이 상실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촉탁으로 들어와 버려요. 촉탁으로. 알았어요? 자 이건 명령이라는 말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등기다 하고? 촉탁 등기. 임차권 등기명령은 촉탁 등기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용어에서 주의할 게 몇 개 있어요. 이거 제일 많이 나온 게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조심해야 돼.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 명령도 아니고 이거 이름만에 들어갔다. 이 가처분도 아니야. 이 가처분도 아니야. 이거는 처분금지 가처분이야. 촉탁 등기로 한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하고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이거는 가등기를 법원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게 옵니다. 단독 신청.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면 저건 단독 신청 사건이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용어상 혼동되지 않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과 임차권 등기명령 두 가지 조심해야 돼. 임차권 등기명령은 무슨 등기라고? 촉탁 등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뭐라고? 단독 신청. 신청 중에서 공동신청 예외로서 단독 신청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주의할 게 저거고. 그래서 거기 촉탁 등기를 강의 노트에 보면 세금을 안내서 압류한다든가 경매나 공매했다든가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게 대표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처분 제한 등기. 그리고 거기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예요. 그다음에 수용의 경우에 관공서가 수용하면 촉탁으로 들어갑니다. 관공서가 아닌 자가 수용 절차를 밟으면 단독 신청하는 거지만 관공서는 촉탁으로 들어온다. 그럼 촉탁 등기 특징이 뭐냐?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것이었지만 짐은 원래 간단했어. 관공서는 믿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진정성이 보장되는데 일단 우리는 관념상 관공서는 믿을 수 있는 기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선거철도 다가오니까 또 거짓말 놈들 태어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장, 도지사 맨날 공약해놓고 다 안 지키는 거짓말 놈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시험 관련해서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관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왜 공동 신청한다고 해서 일반인이 진정성 때문에 진정성이 누구야? 의무자의 진위. 관공서는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진정성 보장을 위한 수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낸다 낸다? 안 내. 또 등기필정고 필요없어 이런 거 다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관공서의 경우는 그리고 관공서는 등기 우편으로도 받아줘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등기 우편을 보내도 받아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편물로 등기 수사 신청해보세요.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안 돼 이거는.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신청 방법 이은 안 되는 건데 관공서는 등기 우편에 의한 신청도 허용해줘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 내용들 알아두시고 또 일반인은 등기 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안 맞으면 각화되지만 관공서는 안 맞으면 수리해줍니다. 이런 몇 가지 특칙이 있다는 거. 특히 우편 촉탁에 허용된다는 것과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거기 X가 맞는 거예요. 왜?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등기필정보. 공동신청할 때 의무자 거 등기필정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등기법은 제일 중요한 게 절차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하기 때문에 서류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실체 관계를 따져볼 수도 있고 어떻게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진정성을 담보하려니까 첫째 신청 단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공동신청해야 돼요. 왜? 공동신청함으로써 누구를 절차에 관여시킨다. 의무자. 당의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게 될 사람을 절차에 관여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신청하더라도 두 번째 진정성을 보장하려면 등기신청해야 되면 왜 등기신청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증명해야 돼요. 원인 증명정보 가져야 돼요. 등기 원인 증명. 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서류 가져야 돼요. 원인 증명정보. 이 원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뭐예요 이게. 각종 계약서예요. 각종 계약서. 이걸 내야 돼. 계약서. 계약서 혼자 만들어요. 서로 합의해야 돼. 서로 반대방의 의사에 합치지. 예를 들면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 의무자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절차에 관여해서 자표로 써야 돼요. 도장 찍고. 의무자가 중요한 거. 의무자. 의무자. 알았어요? 매매에서 매도인이 의무자 되는 거야. 등기법상은. 매수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법상. 매수인은 등기관이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매수인은 불만이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등기해줘서 불만이 생깁니까? 여러분 앞에 이 빌딩 등기해줘서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에 등을 다른 사람 넘기는 경우야. 그럼 나는 권리 상실하게 돼. 그 사람 진위를 물어봐야 돼. 그런데 불러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진위를 확인하려니까 계약서에 분명히 도장 찍혔나 확인하는 거야. 그다음에 계약 이뤄졌다면 반대급부. 즉 대금이 지급되면 이 사람 매도인 뭘 줘야 돼? 권리증을 내줘야 돼. 등기필 정보. 이거 누구 거야? 의무자가 거. 권리자는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거 꼭 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누구 거? 의무자 거 이거. 의무자 거. 매도인 거. 매도인이 왜 집무서를 내주겠어? 대금주소 승관 내주지. 안 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남의 집에 훔쳐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또 뭘 가져가는 거야. 의무자 인감증명 가져가라. 인감증명. 특히 누구? 매매의 경우는 더 까다로워. 매매. 매매는 매도용. 인감이 따로 있어. 그래서 이거는 매수자 인적상을 매도인이 직접 써서 발급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죠. 그러니까 저건 담당 공무원이 전부 다 본인 신분 다 확인하고 매도인일 때는 매수자 인적상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줘야 돼. 글자 하나 틀리면 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진정성이란 것은 바로 누구냐? 의무자의 진위를 말하는 거예요. 의무자의 진위를 알았어요? 이런 제도 때문에 형식적 심사를 하지만 함부로 권리가 넘어가기 어려워요. 본인이 반드시 관여해 주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의 진정성 보장. 그래서 여기서 등기필 정부가 의무자의 진위를 보장하는 건데 관공서는 의무자일지라도 촉탁 들을 땐 진정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공서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서구청으로부터 땅을 샀어. 그럼 관공서가 의무자지? 그럼 촉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관공서. 서구청에서 등기를 촉탁하려고 그래. 그럼 등기필 정부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진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직권. 여기서 직권 예외적으로 지웠네. 직권의 연등이 중요한 겁니다. 직권. 먼저 여러분들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직권 말수가 많이 나옵니다. 직권 말수가. 그런데 첫째 보존등기도 직권하는 예외가 있어. 원래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건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촉탁할 때 보존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건 소유권 보존등기일 때 또 나오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그 다음 등기관이 잘못한 건 직권을 고쳐줍니다. 이게 직권 경정이에요. 그 다음에 직권 말수가 많죠. 관할 위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즉 29제 1호 2호 위반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을 말수합니다. 환매권 행사했을 때 당의 환매 특약 등기관인 직권을 말수합니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했을 때 이에 저촉되는 중간처분 등기관인 직권을 말수합니다. 말소 등기할 때 말소할 권리를 목적한 제3자의 권리 등기 등기관 직권을 말수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수용 개실 이후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등기 이것은 일정한 등기는 직권 말수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실 전후 묻지 않고 다 직권 말수하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수용 개실 이후 걸 직권 말수해요. 이렇게 수용에 따른 경우도 직권 말수가 따라 나온다는 사실. 그 다음 직권 말수를 등기하면 잘못했다 그러면 직권으로 말수 회복해 줘야 돼요. 지역권 등기하고 나서 요역지하는 지역권 등기 직권화입니다. 구분 건물에서 대직권 등기를 하고 나서 대직권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화입니다. 여기 나온 게 대부분 출제되는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 직권 말수가 제일 많이 나와 그 중에서. 알았어요? 이렇게 직권 말수하는 거 이거 말고 또 있지만 자주 나오는 것들 유형으로 모아놓았다는 거예요. 명령에 따른 것은 이의신청 과정밖에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는 가등기 명령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부기등기 명령이 가능하고 결정한 다음에는 상당한 처분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등기 명령은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전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차 개시해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의무가 있는 등기에 대해서 언제부터인가 그 기산일 문제하고 직권에 의한 등기 중에서 특히 직권말소 이거 주의하면 돼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 개시 문제 봤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니다. 뭐냐면 등기신청행위 즉 등기신청능력 관련돼서 여기서 권리변동과 무관한 등기 즉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이렇게 표지에 비해서 하는 등기들은 이것은 굳이 의사능력만 있으면 다 되고 권리능력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유권 보존등기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만 공동신청의 경우에 의무자에게는 의사능력뿐만 아니라 행위능력까지도 있어야 돼요. 즉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보는 자는 행위능력까지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권리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즉 권리자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지 행위능력이 없어도 된다. 피해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만 좀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당사자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등기신청적격이라는 거. 이것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적격. 여러 표를 써요. 다른 말로 법률상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자기는 법률상 자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률상 자격. 등기명의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등기명의자가 누구냐. 부동산 등기. 부동산이 귀속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귀속주체. 그러니까 민법상 뭐 관련해서 권리능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적격이 있는 자.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봐. 적격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있는 자 누구냐. 자연인은 당연히 됩니다. 자연인. 자연인은 권리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등기명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유무. 내 외국인 묻지 않아.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막 태어난 세 살짜든 등기명의자가 될 수 있어. 능력 유무 묻지 않는다. 그런데 자인인 말부터 뭐라고 해야 되냐. 법인도 당연히 법인도 법인 앞으로 등기명이 돼. 법인의 종류를 묻지 않아.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법인 공법인 묻지 않고 법인이기만 하면 다 돼. 그런데 법인 중에 특히 문제는 게 공법인이야 공법인. 이 공법인 중에서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게 어디까지냐. 기초 자치단체.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나 밑에 시군 자치구까지. 여기까지가 권리능력이 있고. 이 밑에 있는 게 뭐야.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뽑아주는 데까지야. 알았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대전은 구가 자치구지. 서구청장 유성구청장 이런 구청장을 선거로 뽑아줘. 이런 걸 자치구라고 그래. 여기까지는 공법인이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게 뭐야.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 이건 공법인 자격이 없습니다. 읍면 동료 공법인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여기서 동리는 법인은 아닌데 이 세 번째 특이한 게 여기 들어가. 뭐냐. 권리능력은 사단. 비법인. 이건 명칭이 많아요.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 법인격은 없지만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대표적 종중 같은 걸 말합니다. 종중. 즉 교회나 정당 종중같이 대표자나 관리인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는 누구 앞으로 등기하느냐. 그 사단이나 재단 즉 종중 자신이 직접 권리자 의무가 된다는 건 명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게 민법상은 총유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총유등기가 없어. 총유 재산소 형태만 있지. 총유등기란 없어. 누가 버린다. 종중 앞에 직접 등기해버려. 얘를 등기부에 소유자라는 게 가보면 이렇게 나왔어. 김혜김 씨. 김혜김 씨. 사공파. 이렇게 나왔다. 이게 소유자야. 이게 종중이잖아요. 직접 종중앞으로 등기해. 그리고 다만 여기 대표자도 그냥 대표자 김아무개 인적사항 써주긴 써줘요. 명의자야 이거예요. 김혜김 씨. 사공파. 이게 명의자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법과 다른 점에 민법은 권리능력이 없었지만 부동산 등기법이나 민사소송이 가면 당사 적격이 인정되는 게 권리능력 4단 문제예요. 그리고 적격이 없는 자 중에 자연인과 관련 문제 되는 게 뭐냐. 태아. 태아는 아직 출생을 안 했어. 우리나라는 출생해야 자연이냐. 출생 전의 상태야. 그런데 민법에 가면 태아도 보호를 해줘요. 일정한 즉 상속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태아 상태에서. 그래서 태아 앞으로 등기가 순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아의 어떤 지위와 관련해서 태아도 상속 순위나 일정한 경우는 권리능력을 인정해 주지만 등기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취하고 있는 학설이 뭐냐. 정지 조건설이라는 거예요. 정지 조건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만 문제의 시기로 소급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살아서 출생해야만. 태아 상태에서는 모체 일부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격이 없다는 거 없는 거 적격을. 두 번째가 민법상 조합이라는 거예요. 민법상 조합은 예를 들어서 이건 각종의 동업계약을 하는 동업계약. 개나 여자들 많이 개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우리 동업을 합시다. 동업계약 썼어. 이게 뭐다? 민법상 조합의 형태야. 법인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민법상 조합은 재산수 형태는 합유라고요. 합유. 특히 합유라고 하지만 조합이름으로 등기 못하기 때문에 합유의 경우는 조합원 이름으로 자연인인 조합원 명의로 합유등기밖에 못한다. 합유등기. 합유등기밖에 못하는데 특징이 또 민법상 합유 지분이 있지만 합유 지분은 등기상이 아니야.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요. 등기할 수 없어. 공유 지분은 등기되지만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합유 지분을 가압류해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지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이 상하만 하면 전부 다 합유 등기명인 표시변경등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 부분 일단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 적격이 없다. 그래서 조합원 자연앞으로 등기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급 학교. 이 각급 학교는 시설문에 불과해. 그래서 학교는 적격이 없어요. 학교 이름은. 그럼 누구 앞으로 하냐. 학교는 배후에 있는 재단법인 앞으로 해야 돼. 그래서 국립이나 국공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게 공법인이야. 공법인 앞으로 합니다. 공법인. 법인 앞으로 들어가고. 사립학교 같으면 사립학교는 누구로 학교냐. 배후에 있는 재단 앞으로. 재단법인. 재단법인 명의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재단법인 무슨 무슨 학원 산하에 무슨 대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단법인이 법인격 주체가 되지 학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걸 꼭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 안 된 사찰 가끔 이게 문제될 때 등록이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안 된 사찰 같은 경우는 원래 사찰이 전통사찰 보존법에 등록이 되면 권력력 4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등록이 안 됐을 때는 주지 개인 앞으로. 자연인인 주지 개인 앞으로. 자연인인 주지 개인 명의로. 주지 개인 앞으로 등기한다. 이렇게 등록밖에 안 돼요. 사찰 이름으로 등기 못합니다. 내가 여기다 큰 절. 여기 계룡산 입구에다 전화 큰 전화 세우고. 앞에다 크게 이렇게 하나. 한판 앞붙이고 인연사 이렇게 써놨어요. 인연사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느냐. 없어요. 지금 개인 앞으로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것은 사찰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된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게 이거예요. 자연인과 법인과 비법인 사단체들은 등기할 수 있지만 민법상. 태아 문제는 정지 조건설 판례가 추여할 때 판례의 태도인 정지 조건설에 의하면 적격이 없고 민법상 조합 자기업 등기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민법상 조합이 아닌 특별법상 조합 이렇게 하면 달라요. 특별법에 따라 특별법상의 조합도 있어요. 이게 뭐냐. 농협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건 이건 특수법인체여.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리 앞에 등기하는 거예요. 특별법에 의해서 성립된 조합은 조합이 아닌 명칭만 조합에 붙어있을 뿐이야. 특수법인이야. 그래서 아까 민법상 조합은 동업계약을 했거나 아까 개조직 이런 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의하시면 되고 각급 학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국국립은 국가나 지자체 명의로 사립은 재단 법인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시험에 지금까지 자주 나왔던 것은 특히 종중문제가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조합문제하고 민법상 조합문제 각급 학교 문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밑에 나온 거 보세요. 예제. 동린은 적격이 있느냐 물어보면 동린은 원래 공법인 자격은 없어. 그런데 권리능력하면서 하단인 자격을 가질 수가 있다. 즉 행정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마을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대표작 관련이 있잖아. 그리고 이럴 경우는 마을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공법인 자격이 아니라 주민들이 단체가 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형성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되고 인가 취소인 주택조합도 적격이 있느냐. 인가 취소인 주택조합은 전부 어디로 하냐. 이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은 인가 여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단체성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 취소인 주택조합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적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는 적격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공법이냐. 공법이냐. 서울특별시 앞으로 등기하는 거지 그 밑에 있는 그 하부 조직 즉 하나의 부서에 불과한 사고대책본부는 적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오른쪽 눈앞으로 등기달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연인 앞으로 등기하는 거지 자연인이 얻은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등기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울특별시 공법이냐. 당연히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대책본부 앞으로 등기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격이 문제되는 거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당사 적격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양을 많이 해줬어요. 오늘 자 이제 네 번에 걸쳐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막 건너뛸 수 없으니까 제가 지적 측량 관련해서 복습안 의미에서 지적 측량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절차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표지 설치 관리 문제하고 특히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관련해서 지적 우연의 내용을 정리를 줬죠. 그래서 적부심사 절차는 누가 신청한다고 했지 할까?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이나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에 다툼이 있으면 어디를 가라 하겠어요? 측량 분쟁이 생겼다. 어디를 가야 돼? 다툼이 생겨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 했지? 네. 지적 우연이 가는데 어떻게 간다? 1심은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 우연의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라 했지? 그 다음에 거기서 불복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 우연의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한다. 내부적으로 시, 도지사는 청구소가 들어오면 지방지적 우연의 지적을 해부할 때는 몇이내? 30일 이내. 그 그림을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서. 지방지적 우연의 지적 우연의 지적을 의결할 때는 몇이내? 60일이내. 부득이 연장할 때는 한 번만 돼? 며칠? 30일. 의결하면 의결을 다시 거꾸로 시, 도지사한테 보내야 돼? 며칠? 지체없이. 그러면 시, 도지사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며칠? 7일이내 통지하라. 그 다음에 여기 불복할 때는 재심사는 며칠? 90일이내.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거 반복하는 거니까. 요거 정확히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법에 와서 우리나라 등기 특징? 등기법 어떻게 만든다고? 물적편성주의. 그 다음에 신청단계에서 어떻게? 공동신청이 원치고 단독신청이 예외가 있다겠지? 그 다음에 방법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한다고 하겠어요? 직접 찾아가는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통해서 즉 전산정보처리 조율을 이용해서 하는 전자신청이 두 가지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 신청하면 심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겠죠? 형식적 심사. 그 다음에 물권변동에 와서 우리는 어디? 독일법을 계속했다겠지? 독법주의,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준다.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공신력이 부정된다. 공신력이 없다. 예외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꼭 기억해야 돼. 제3자보호규정은 특별규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이 고의나 과시했으면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나온 게 아니라 국가배상법상 규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등기사항에 대해서 등기할 물건과 권리와 권리변동을 공부했고 거기서 뭘 봤어요?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문제. 했지? 그 다음에 등기와 물건변동과의 관계에서 등기 없이 물건변동이 생기는 거 상속이나 보관류증 그 다음에 해사병 문제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형성판결 그 다음에 경매 이런 내용을 했어요. 예실등거 그 다음에 권리변동 중에 특히 등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등기 효력 관련해서 종국등기 효력을 공부했어요. 어떤 거 권리변동, 물건변동의 효력 수용적,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그 다음에 취득시키는 효력이 있다 했지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인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과 추정적 효력 이런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 등기 유효요건 관련해서 유효요건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가 자주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뭘 배웠지? 중간 생략 등기 문제 그 다음에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문제 그 다음 무효등기 유효용 문제 이걸 공부했어요. 그 다음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서는 간단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특히 등기소에 대한 관할 문제 법정 대치만 관할 경합이 생겼을 때 상급법원장이 지정한다.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라고 했고 건물의 경우만 경합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관할 우임권자 대법원장 그 다음 정지 명령권자 누구야? 역시 대법원장 등기관 지정권자 누구라고 했어? 지방보원장 그 다음 장부에 대해서 폐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지방보원장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산화된 것은 법원행정처장 인가를 받아 폐기하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이 또 뭘 공부했어요? 등기부에 대해서 특히 구분건물 등기부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료를 써라 그러나 등기장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할 때는 1동 전체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분에 대한 등기료를 1등기로 본다 이걸 규정했어요. 꼭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장부 공개 문제에서 등기부를 하면 누구든지 모든 분을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신청이 있을 때만 발급해 주는 거 4가지 뭐예요? 뭐가 있었어요? 공담목록 그 다음에 도면 매매목록 그 다음에 또 신탁원부 4가지는 신청하면 발급해 줘요 근데 신탁원부는 항상 등기료 직접 찾아가야 돼요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신탁원부 보통 페이지가 한 50페이지 가까이 나와요 그런 건 등기료 찾아가야 발급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절차 개시 4가지가 있다 했지 신청, 속탁, 직권, 명령 그 중에서 신청과 관련해서 의무가 있는 거 어떤 거 배웠어요? 부동산 등기법상 1개월 표제부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에 따르면 60이내 어떤 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부터라고 했지 반대 부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이내 그 다음 증여 같은 거 편무계약은 언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이내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치한 의무가 없지만 소유권 이전한 계약을 체결하면 60이내에 보존 등기 신청해야 돼요 이때 건물이 완성된 상태였다면 언제부터라고 했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미완성 건물이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이 기사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절차 중에서 특히 직권 말소 문제를 주의해서 알아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 관련해서 지금 얘기한 이거 적기 있는 자 자연인 능력 유무 내외균 무지한 거 다 있어요 법인 종류 불문하고 다 있어 이게 문제야 돼요 비법인 사단 재단이 민법상은 법인이 아니지만 등기법이면 자기 명으로 직접 등기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게 종중이나 문중과 같이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 비법인 사단 명으로 직접 등기한다는 사실 적격이 없는 자 정지 조건설을 취하는 판례에 따르면 태아 문제, 민법상 조합 문제, 각급 학교 문제 등록 안된 사찰은 적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명으로 등기 못한다 알았어요? 이런 정도 내용만 정리해 준 겁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 광범위하고 많았지만 압축적으로 공부하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 특히 강의 노트 정도 보면서 그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 그러면 시험 문제는 대부분 여기 다 걸려있습니다 눈점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식사도 하시고 3시 한 10분경까지 오시면 그 다음부터 기출문제 그거 좀 해설해 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